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정부 조사를 못 믿겠다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과학적 근거 논리의 근거를 들어 욕 제기했으니 이거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시발 그런데 시행령은 정부 조사에 대해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부 시작한 겁니다 초기의 예상보다 검증해야 될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했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은 안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남성이 상상인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대로 task care 영원하엄 을이 필요하면